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수리자연고사의 우디입니다. 12월 하면 당연코 크리스마스를 빼놓을 순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언택트 CD에 맞게 디지털 러워 크리스마스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 크리스마스 디자인 3종 세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무슨 홈쇼핑 같네요. 오늘 1회차에서는 레트로한 분위기 무신나는 크리스마스 초대장을 만들어 볼 거고요. 2회차에서는 직접 산타 캐릭터를 그려서 완전 귀여운 산타 스탬프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나중에 포토샵 브러쉬로 등록해서 언제든 색상도 변경해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3회차에서는 직접 그린 산타 캐릭터를 활용해 최적도하고 명암도 적용해서 움직이는 산타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크리스마스 초대장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켰어요. 컨트롤 N 새로 만들기를 통해 캔버스를 깔고 시작할게요. 항상 캔버스를 만들 땐 만들어질 디자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를 생각해보며 어떻게 세팅할지 감잡기가 편네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초대장을 만들어 카톡이나 인스타 등의 SNS 업로드가 목적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미리 만들어둔 웹 프리셋을 활용해 볼게요. 웹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웹에 올리기 최적화된 세팅인 해상도 72, RGB 컬러 모드가 선택되고 여기서 여러 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아트보드만 체크 해제하고 가로 1920, 세로에도 1920 픽셀을 입력해서 정사각형 크기의 캔버스를 만들게요. 우선 배경부터 깔고 시작해볼까요? 포토샵에서 배경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조정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펜을 하단에 Adjustment Layer 아이콘을 누르고 제일 상단에 있는 솔리드 컬러,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잘 어울리는 짙은 녹색 계열의 배경을 하나 깔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 배경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정 레이어로 만들면 별도의 레이어가 생성되고 언제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변경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레이어인 Adjustment Layer를 활용하면 배경도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배경을 다 만들었다면 Ctrl-R, 눈금자를 켜서 안내선도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이제 레트로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완성본처럼 메인 타이틀이 들어갈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툴박스에 있는 Retangue 2를 누르고 상단에 옵션 패널에서 Feel은 색상 없음, 그리고 Stroke는 흰색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troke의 두께는 20px을 적용해 줄게요. 참고로 이번 포토샵 신 버전부터는 Weight, 두께 메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Stroke의 두께를 정하고 싶다면 그냥 직관적으로 Stroke 옆에 있는 여기 칸에다가 수치를 입력하면 이게 곧 Stroke의 두께가 된답니다. 세팅을 다 했다면 드래그해서 도형을 만들어도 되지만 빛 여백을 한번 클릭해서 가로 1750, 세로 700px 이렇게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도형을 만들어 줄게요. 도형은 가이드를 기준삼아 중앙에 정렬하고 상단으로 이렇게 또 옮겨주고 음, 조금만 내릴까요? 자,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이번 포토샵의 신기능인 라이브 세입 기능을 사용해 코너에 라운드도 적용해 줄게요. 다시 Retangue 2를 누르고 그리고 모서리에 보이는 여기 동그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드래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 코너를 적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기능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쓸 수 있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었는데 이번 포토샵에도 드디어 들어왔네요. 여러분 이제 사각형 도형의 밑부분을 동그랗게 파버리기 위해서 원형 도형을 만들어서 그 크기만큼 빼주기만 하면 돼요. 다시 Retangue 2를 꾹 눌러서 여기 밑에 있는 엘립스 툴 타원 도구를 선택할게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서 이 사각형의 동그란 원형 모양만큼 빼기만 하면 되는데 도형을 빼거나 더하기 위해선 상단에 옵션 패널에 있는 여기 패스 작업 기능으로 할 수 있어요. 눌러보면 New Layer, Combine Save, Substract 등등 새로운 레이어 더하기 빼기 이런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서 Substract인 빼기를 하면 된다고 바로 Substract Front Save 전면 모양 빼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기존 사각형 도형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다시 Ctrl-Z 반드시 레이어 패널의 빈 여백을 한번 클릭해서 기존에 선택되어 있던 사각형 레이어를 선택 해제하고 다시 전면 모양 빼기인 Substract Front Save를 선택해주고 이제 사각형 레이어를 다시 클릭해서 활성화해준 다음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을 바로 빼버릴 수 있답니다. 모양이 이상하죠? 이 상태에서 Ctrl-T 프리 트랜스폼을 활용해서 밑부분이 동그랗게 모양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 원을 빼고 조금 위로 올릴까? 조금만 더 볼록하게 해야겠다. 뜨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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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 트랜스폼 모드를 정리하기 위해선 항상 엔터를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문자도 넣어볼까요? T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캔버스 빛 여백을 클릭하고 산타 할아버지 앤 루돌프 콜라보레이션 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색상은 이렇게 흰색으로 하고 가운데 정렬도 시키고 센터에 기준을 잡은 다음에 적당히 자간도 좀 조절을 해줄게요.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레트로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도형의 틀도 나쁘진 않지만 이 문자 자체도 어투를 바꾸면 레트로한 느낌을 더 강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촌스럽게 다시 바꿔볼게요. 산타 할아버지 보다는 할아부지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고 루돌프보다는 루덜프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은 그냥 발음 그대로인 콜라보레이션 하이픈 단계 넣고 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간도 다시 맞춰야겠죠. 자간도 맞춰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막 촌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메인 타이틀인 크리스마스도 입력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냥 크리스마스보다는 그리쑤 마스 이렇게 말을 재미나게 바꿔주고 색깔은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는 붉은색을 적용해 줄게요. 자간은 0으로 하고 일단 글자의 크기는 큼지막하게 미리 만들어두고 완성본을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 글자가 밴드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다시 타이틀을 클릭하고 상단에 옵션 패널을 보면 워프 텍스트 기능이 있어요. 이 워프 텍스트의 스타일에 아크 로워를 적용하며 이런 식으로 밑으로 볼록한 글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밴드를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꿔주며 글자를 밑으로 볼록이 아닌 위로 오목하게 이런 식으로 밴드 구부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글자의 레이아웃을 좀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밑에 만들어둔 도형에 이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있죠. 이럴 때는 다시 레탱크 툴 레이어를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고 직접 선택 툴인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 그리고 캔버스 밖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해서 밑에 부분 앵커 포인트를 이렇게 다 잡아줄게요. 그리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방향 키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길이 조절도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음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하면 엔터를 누르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타이틀 디자인도 만들었어요. 이제 소소한 디테일을 더하기 위해 얇은 테두리도 추가해볼게요. 레이어의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띄우고 검정색의 스트로크를 적용해줄게요. 사이즈는 2 픽셀, 포지션은 바깥쪽으로 해서 검정색의 스트로크를 적용해줄게요. 지금 보면 여기 틀 안에 스트로커가 적용이 되어있는데요. 이런게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디테일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지난 강좌에서 알려드린 레이어 스타일 복부시키는 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레이어 스타일을 다른 레이어에도 빨리 복사하기 위해선 그저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른 채 레이어 스타일 제목 부분을 클릭 그리고 옮기고 싶은 레이어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요렇게 순식간에 레이어 스타일을 옮길 수 있답니다.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개꿀팁! 자 여기까지 만든 레이어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같이 다중 선택하고 Ctrl-Z 그룹 안에 넣어둘게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활용해 완성본처럼 가운데 심벌 부분만 제외하고 가득 차 보이게 디자인을 하나씩 제가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운데 심벌을 제외하고 모두 완성시켰어요. 이제 제공해드린 스노우볼 PNG 예제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가지고 올게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위치도 이렇게 잡아줄게요. 지금 심벌 색상이 안 어울리니까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컬러오버레이 기능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심벌을 만들어 버릴게요. 이제 심심해 보이는 심벌의 색상을 추가하기 위해 신나는 색칠놀이를 해볼게요. 우선 색칠놀이를 하기 전 심벌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레이어를 레스터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툴박스에 있는 그라디언트 툴을 꾹 눌러서 여기 있는 페인트 버켓 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스노우볼의 배경과 밑에 받침 부분에만 색상을 채우기 위해 전경색을 계속 사용하고 있던 붉은색을 미리 추출해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 페인트 버켓 툴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심벌의 색상을 채워 볼 건데요. 다만 나는 이 부분의 색상을 채울 거야 하고 그냥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전체에 색상이 적용되어 버릴 수 있어요. 이건 상단에 옵션 페달을 보면 컨티규어스 인접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이 컨티규어스에 체크를 해두고 다시 페인트 통 도구를 이용해서 이쪽을 클릭해보면 짠! 이렇게 인접한 곳만 색상을 채울 수 있답니다. 여기 밑에도 이렇게 클릭해서 두 가지만 빨간색을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초대장 디자인은 모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뭔가 레트로한 느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디테일의 차이를 주기 위해 이제 질감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올드한 느낌을 주기 위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두고 여기 있는 브러쉬 툴을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 모양 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스페셜 이펙트 브러쉬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흩뿌려지는 듯한 느낌의 스페터 브러쉬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스페터 브러쉬를 선택해주고 브러쉬의 색상은 적당히 녹색 계열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대갈루 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툭툭 찍어서 브러쉬 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 거는 좀 크게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작게도 해서 이런 식으로 캔버스 곳곳에 얼룩덜룩하게 브러쉬 칠을 하면 된답니다. 저는 한 이 정도만 표현을 해줄게요. 계속해서 이번엔 다른 브러쉬를 선택해 볼게요. 다시 모양 탭을 누르고 여기 있는 드라이미디어 브러쉬에 가면 파스텔 브러쉬가 있어요. 이 파스텔 브러쉬는요. 이런 형태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브러쉬거든요. 그런데 이걸 크기를 아주아주 작게 해서 이렇게 브러쉬 칠을 해보면 마치 스크래시 난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스텔 브러쉬로 스크래시 느낌을 칠해줄 건데요. 브러쉬를 직선적으로 칠하기 위해서는 클릭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채 다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여기저기 스크래치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브러쉬로 브러쉬 칠을 다 마쳤다면 이제 해당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인 오버레이를 적용해서 더욱 진짜 같은 느낌을 표현해 줄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노말 모드보다는 오버레이를 적용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페이퍼 텍스처 예제 이미지 파일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크기를 캔버스 가득 이렇게 키워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블렌딩 모드를 적용해 줄게요. 멀티플라이를 적용할게요.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치 진짜 종이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더욱 올드하게 확 바뀌었죠? 이게 바로 레이어끼리 혼합할 수 있는 블렌딩 모드의 묘미랍니다. 너무 효과가 과하다 싶으면 살짝 투명도를 조절해서 요런 식으로 효과를 조절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레트로한 크리스마스 초대장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P&G 포맷으로 저장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바탕만 있던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놓고 스크래치다 한 듯한 질감과 마지막으로 정의 질감까지 더해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사실 제가 이걸 미리 만들어 지인들에게 보여주니까 마치 옛날 성령깨비 패키지 같다면서 너무 예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응용해서 멋진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강좌도 도움됐다면 아시죠?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크리스마스 강좌 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안녕! 롤스토리帆 meant